안녕하세요 컴퓨터 조립은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제가 오늘 들고 나온 것은 무려 세 분이나 요청해 주셨죠 2080 그래픽카드 RTX에 대해서 이제 전원부 평가 그리고 온도 평가 뭐 클럭 이런거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이제 비교를 해서 들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좀 특이한 것도 몇 개 했을까요 점점 발전해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딴거 들고 온 것도 있어요 우선 음 요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앞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제가 리프를 거의 대부분 확인하는 데요 얼마전에 제 목소리가 뭐 짝꽁왕 그래서 듣기 싫다는 분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 시더니 제가 제 생각을 되다 보니까 아주 공격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고 어 뭐 자막이 틀렸다 든지 아니 내용이 틀린 것 같다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음 그리고 이제 편집이 좀 미흡한 것 같다 편집을 좀 더 신경 써달라는 분들도 있었고 어 여튼 대부분의 것을 제가 이제 받아들려고 노력 중입니다 어 지금 편집이 미흡한 것은 이제 변명을 드리자면 저는 유튜브가 취미활동이에요 이게 본업이 아니에요 본업은 아시다시피 제가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매장이 끝난 시간에 유튜브를 찍고 편집하는 편곡이다 보니까 아주 깔끔한 편집도 힘들고 그냥 대충 자막만 넣고 필요 없는 부분을 자르는 정도 밖에 못합니다 편집자를 따로 쓰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제가 이제 유튜브 한지 두 달 정도 되었는데요 아직 다소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점차 이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까 어느 정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리고 틀린 부분을 지적해 주는 것은 저도 정말 고맙게 생각해요 그게 그냥 지적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 영상을 그래도 이제 좀 집중해서 보셨거나 아니면 끝까지 완벽하게 봐주신 분들이 그런 부분을 지적해 줄 수가 있는데 어 제가 보고 확실히 틀린 것 같으면 리플로 그 틀린 부분을 정정해 둘 거고요 그리고 조금 제 생각에 이쪽이 맞다고 생각하면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같이 리플로 남겨 드릴 테니까 그 부분은 자유롭게 지적해 주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목소리 부분에 지적하신 분은 이거 솔직히 목소리를 고치기는 힘들거든요 전문적으로 제가 배운 것도 아니고 발음이 부정확해서 조금 옹알거리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긴 하지만 이거는 진짜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너무 진짜 보기 싫으시면은 제 영상 그냥 안 보시는 편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튼 그걸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고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잡설은 넘어가고요 설명에 먼저 들어가기 앞서 이번에 제가 추가한 거를 알려드릴게요 자체 평점이란 거를 추가했습니다 자체 평점 기준은 일단 가격은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가격을 왜 신경 쓰지 않냐면은 2080 라인급을 사면서 가격에 대해서 5만원, 10만원 정도가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드물어요 이게 어차피 100만원 정도 하는 그래픽카드이기 때문에 10만원 더 줬더라도 좀 더 좋은 거 사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에 대해서는 평점에 넣지 않았고요 전원부 MOSFET 숫자나 아니면 캐피시터 종류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녹색이 보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녹색이 보통이고 흰색이 나쁨 그리고 레퍼런스 대비에요 레퍼런스가 보통이고요 그 기준보다 낮은 거는 흰색으로 되면서 나쁨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노란색은 좋음 빨간색은 매우 좋음을 표하는 거고요 그거에 따라 점수를 빨간색 4점, 노란색 3점, 녹색 2점, 흰색 0점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클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레퍼런스 기준으로 했고요 그리고 펭개수도 레퍼런스 기준으로 대비해서 점수를 매겨 놓았습니다 전원이나 히트파이프 아니면 백프리나 LED에 대해서는 점수를 매기지 않았는데요 전원은 사회상 극한의 오버클럭을 하지 않는 이상 8플러스 8핀까지는 필요하지 않아요 8플러스 6핀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8플러스 6핀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예 측정을 하지 않았고요 히트파이프 같은 경우에도 없는 제품은 증기 챔퍼나 베이퍼 챔퍼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히트파이프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점수를 매기지는 않았어요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여기 히트파이프가 유일하게 3개 있는 제품이 있거든요 갤럭시 개간지 EX50 버전요 이 제품만 조금 아쉬워요 그것만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표기 안 해놓은 거는 제가 확인을 못해서 안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백플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제품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LED 같은 경우에는 있는 제품도 있고 없는 제품도 있는데 이거는 직접적으로 성능에 관리하는 쪽이 아니고요 뭐 수명에 관리하는 쪽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또 표기는 해놨지만 점수를 안 매겠습니다 AS 평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EMTEC하고 조TEC은 정말 좋은 편에 속해요 제가 AS 직접 한 대여섯 번을 받아 봤는데요 매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많이 받을 수 밖에 없어요 정말 친절하고 빨리 와요 음... 근데 배드로 적어놓은 놈들은 이게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MSI ASUS 기가바이트 수입사 그리고 밑에 내려가면 펠렙 수입사 어... 또 수입사들은 전부 다 뭐 DND컴이나 뭐 웨이코스라나 ST컴 뭐 이런 수입사들인데 CS이노베이션에서 통합 AS를 진행합니다 CS이노베이션의 자회사는 JCN이에요 JCN에서 AS 받아보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더이상 뭐 언급을 안해도 아시죠? 그래서 BED라고 표기라도 써요 저도 좋은 기억이 없어요 포탄돌리기 당해봤고요 늦게 온 적도 있고요 왜 제가 부분부분 찝어서 얘기하니까 어... 대답을 회피하는 것도 본적이 있어요 여튼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CS이노베이션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JCN일 때 이게였어요 근데 어차피 여기도 JCN 자회사라서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은 인어3D 얘들은 자체 AS를 하는데요 그냥 소소해요 평범해요 응대도 그냥 무난하게 하고요 AS도 금방금방 되고요 그래서 Good Normal Bad 이거는 점수에 포함이 돼요 온도 같은 경우에는 온도 1번은 전원부 온도 기준이에요 온도 2번은 레퍼런스 기준 몇도 낮나 높나 코오부 온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게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기판 같아요 커스텀 기판인지 레퍼런스 기판인지 아니면은 뭐 다른 특징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적어뒀습니다 온도 기준은 참고는 해외 사이트 요 사이트를 참조했고요 혹은 퀘사존을 참조했습니다 퀘사존 대단해요 자 이제 각 부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음 제가 빨간색으로 찍어둔 것들이 자체 평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제품들이에요 어 이 제품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거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제품들 조텍 AMP Xtreme 같은 경우에는 Xtreme과 Xtreme Core로 나눠집니다 Xtreme이 좀 더 좋은 제품이에요 코어가 더 좋은 제품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 두개 다른 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클럭만 다릅니다 클럭이 그냥 Xtreme이 예 1900대로 가장 높은 전제품들에서 가장 높은 클럭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코어 제품이 그거보다 45 낮은 1860의 클럭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 빼고는 전원부 16 플러스 4 솔리드 캐피스트라는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아주 튼실한 전원부죠 20개의 전원부를 가지고 있어요 초크도 알로이 초크를 사용했더라구요 어 AS 평가도 좋은 편이고 펜도 90mm 펜 3개를 썼기 때문에 쿨링도 잘 될거라 생각을 했는데 온도는 좀 높게 나와요 이 이유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여튼 이 두 제품들이 그러한 것 때문에 높은 점수를 받아서 제가 빨간색으로 취해졌어요 뒤에 온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얘들이 파운더스 에디션보다 낮은 소음을 내기 위해서 기본 편속이 매우 낮습니다 기본 편속이 1350인가 그래요 그 상태에서 전원부 온도가 89도 거의 90도에 다 달았습니다 참고로 파운더스 에디션이 90도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파운더스 에디션이랑 비슷한 온도가 나온거죠 전원부가 그리고 뭐 코어 온도는 파운더스 에디션이랑 똑같아요 3편짜리인데 이게 당연히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 이유가 낮은 편속 때문이에요 편속을 45%로 따로 별도 프로그램을 깔아서 고정을 해 주시면 1470 정도의 편속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1470의 편속에서는 전원부 온도가 거의 10도 가까이 떨어져요 10도 정도 떨어지고 그리고 코어 온도는 한 5도 정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온도 차이가 정말 많이 나요 그래서 얘는 꼭 편속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판은 커스텀 기판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엑스트림 커스텀 기판을 올려놨거든요 요거 요거 보이시죠 아주 많은 전원부 그리고 알로이 초크를 쓰고 있고 여기 솔리드 캐피시터 네 레퍼런스를 살짝 보여드릴게요 비결해 보시면 알까요 레퍼런스 대비 아주 빽빽한 전원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전원부 핀도 많고요 두핀 네 위로 조금 더 크기도 하죠 하여튼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제품은 아무래도 좀 더 괜찮은 설계를 가졌지 않느냐 아니면 부품 품질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비록 온도가 높게 나오더라도 팬속 살짝 조점만 되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네 가격을 생각하면은 제가 같은 경우는 그냥 엑스트림 살 바에 엑스트림 코어를 삽니다 뭐 클럭 40 낮은 거는 성능 차이 크게 나지 않거든요 근데 기판을 똑같은 걸 쓰고 있기 때문에 쿨러랑 10만 원 넘게 싸단 말이에요 그냥 코어 제품을 사겠네요 자 요거 넘어가고 이제 갤럭시 호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진짜 여기 있는 전제품 중에서 가장 사고 싶은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이 갤럭시 호프가 안에 구성품이 뭐 USB가 들었다든지 아니면 옆에 LED창에 끼워줄 수 있는 뭐 추가 구성품이 있다든지 그런 것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온도 때문입니다 온도 전원부 온도가 73도로 전제품 중에서 가장 낮아요 그리고 코어 온도도 레퍼런스 기준 마이너스 15도 가장 낮은 온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시면은 가격은 크게 비싸지 않아요? 10만원 중반대죠? 좀 이상한 느낌 드신 분도 있을까요? 어? 이거 전원부 같은 경우에는 8 플러스 2로 레퍼런스랑 거의 차이가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인데 이게 뭐가 다르냐면은 음 제가 이거 기판 찍어놓은 거 있거든요? 이거 호프 기판인데 이거 뒷면에 안 찍혀 있어서 모르실 텐데 여기 솔리드캡시터가 한 줄 있죠? 그런데 얘는 뒷면에도 탄탈캡이 한 줄 있어요 그래서 앞면 뒷면에서 부하를 안화받아요 전체적으로 온도가 매우 착하게 나와요 예 그러니까 부품이 숫자가 늘어나면서 부하가 분산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쿨러 디자인도 잘 되기도 하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지 온도가 매우 낮게 납니다 클럭도 보시면은 1875로 낮은 펜이 아니에요 이거 펜 사이즈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폐기되는데 못봐서 어쨌든 이것도 3펜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요 클 것 같아요 왜냐면 위아래 넓거든요 모든 면을 봤을 때 갤럭시 호프가 AS도 잘해주는 편이고 가격대 성능 디자인 뭐 어 전원부 온도 코어부 온도 모든 면을 봤을 때는 갤럭시 호프가 정말 잘 뽑힌 것 같아요 여튼 너무 극찬한 것 같지만 그래서 요 놈을 빨간색 펴게 줬어요 실제로 자체 평점에서도 11점으로 다소 높은 높은 온도가 나왔고요 어 그리고 기가바이트 어로스 익스트림 이 제품도 어로스 익스트림 이거거든요 얘는 기판에 부품이 완전 진짜 빼곡하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 이 부분이 완전 다른게 보이시죠 이게 FE 에디션이고요 이게 어로스인데 위로 한칸 늘려가면서 전원부를 추가로 달아줬고 여기 HP 캐피스트를 썼고요 네 거기다 추가적인 여러가지 저항이나 이런게 많이 달려있어요 커스텀 기판이고요 클럭도 매우 높은 편에 속해요 2등이에요 2등 1890 1등 2등은 제가 빨간색 펴게 줬어요 특이하게 얘는 펜을 100mm 펜을 새겼어요 이게 쿨러 사이즈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정체적인 커버 사이즈 생각하면은 쿨러끼리 닿을 것 같지만 중앙에 쿨러 블레이드 부분을 일부 깎아냈어요 깎아내면서 겹쳐있더라도 부딪치지 않게요 네 괜찮은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전원부 온도는 착하게 나오는 편이고요 레퍼런스 대비 10도 이상 낮아요 다만 코어 온도는 조금 높게 나오는 편입니다 이게 이유가 있는데 클럭을 이렇게 많이 높여 놓게 했는데 근데 그 팬 속은 오히려 낮춰 놨어요 예 소리를 줄이기 위해서 예 소음 쿨러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팬 속을 낮춰 가지고 레퍼런스 대비 그래서 코어 온도는 다섯 높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문제 있을 온도 정도는 아니고요 대충 한 70도 정도 나오거든요 69도 70도 일반적인 사용에서 게임할때는 60도 초 아니면 50도 후반에서 논다 생각하시면 돼요 환경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여튼 문제가 될 온도는 아니기 때문에 전원부 온도도 착하고 다른 면에서도 다 괜찮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줬어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AS 대행사가 CS이노베이션이라는 거예요 여튼 요 네 제품을 가장 높은 점수를 줬고요 저한테 만약에 둘 중에 이 넷 중에 사고 싶은 거 고르라고 하면 호프 아니면 익스트림 코어 둘 중에 하나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노란색 그러니까 빨간색 땀으로 좋은 제품들이죠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EMTEC 지포스 블랙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레퍼런스랑 거의 동일한 기판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도 자체도 레퍼런스보다 조금 낮은 정도예요 전원부 온도나 뭐 지금 표기는 안 해놨지만 어 팬은 3팬이라서 레퍼런스보다 팬이 한 개 더 많죠 예 그래서 전원부 온도는 조금 낮은 편에 속하고요 레퍼 대비 클럭도 많이 높이지 않았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이거 딱히 큰 메리트도 없기 때문에 그런 그냥 그런 제품이라고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단지 EMTEC AS는 정말 잘해줘요 어 블랙 몬스터나 아니면 터보잭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기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슈젯 기판 요거 쓰고 있는데요 위에 사이즈를 약간 키워서 두 개의 전원부를 추가했습니다 탄탈 캐피스터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요 뭐 입출력 캐피스터나가 다르다는 얘기도 있긴 한데 어찌됐든 뭐 탄탈 캐피스터를 썼으니까 쓴 제품을 보면 됩니다 8핀 플러스 8핀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10 플러스 2 두 개의 몬스패이 더 많고요 두 제품 다 단점은 이제 2펜 3펜 차예요 그러니까 90mm 펜 3개를 쓰느냐 아니면은 95mm 펜 2개를 쓰느냐 히트파이프도 거의 동일하게 쓰고 있고요 그렇다면 온도 같은 경우에도 레퍼런스 대비 전원부 온도가 크게 문제되지는 않고요 80도 정도니까요 레퍼런스 대비 gpu 온도는 3도에서 5도 정도 낮은 편이라서 이것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아요 유통사 믿고 살만합니다 왜 가격대가 저렴한 편이거든요 90도 중반요 무난하게 살만한 제품이에요 이제 msi c요커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걸 래퍼랑 같은 디자인의 기판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거는 제가 이제 기판 사진을 못 구했어요 근데 직접 사신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레퍼런스 디자인의 기판을 가지고 있다고 끼는 그 호스 그 호스로 변경이 되는 바람에 그 호불호가 많이 갈리더라고요 저도 불호입니다 예 뭐 딱히 그거 빼고는 특징이 없고요 이거 순행제품 썼기 때문에 코어 온도가 제법 낮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 레퍼런스가 이거 기준으로 뭐 67도 쯤 나왔을 때 얘가 58도인가 그게 레퍼런스 대비해서 한 10도 가까이 낮았던 걸로 기억해요 한 10.. 그러니까 코어 온도는 정말 낮게 나오는데요 다만 이거 저 넘버 온도는 그리 낮진 않아요 여튼 추천하기에는 좀 애매한 제품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유통사도가 또 허허허 아시다시피 네 그런 이유때문에요 게이밍 트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3펜 버전의 좀 이쁘게 생긴 그래픽카드죠 MSIS 출시한가요 가격대는 시어커보다는 좀 낮은 편이지만 뭐 저렴하다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가격들을 가지고 있어요 뭐 조택 익스코어랑 비슷한 가격을 가지고 있죠 얘는 이제 커스텀 기판이에요 트리오 기판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거든요 트리오 기판인데 보시다이피 기판 사이즈가 위로 많이 커졌어요 예 1cm 높게 많이 커지고 예 추가 전원부가 붙었죠 여기 근데 아쉽게도 캡피시터는 솔리드 캡피시터 사용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요 요 부분은 이제 크게 다르잖아요 레퍼런스랑 그리고 8핀 플러스 8핀 디자인을 가지고 음 클럭은 이제 시어커랑 똑같은데 펜은 3펜 어 별다른 특징이 없고요 그냥 이쁘긴 한데 그리고 7천원 정도 상당의 지지를 기본적으로 동봉해줍니다 뭐 그런 장점이 있긴 한데 추천 제품에 넣기는 좀 애매하죠 예 그래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벤투스는 그냥 언급 안하고 싶은데 아주 전엄한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레퍼런스랑 똑같은 기판 쓰고요 부스터 클럭은 그러니까 FE 에디션 파운더스 에디션보다 낮은 진짜 말 그대로 레퍼 클럭을 가지고 있어요 온도는 심지어 펜이 품질이 안 좋은지 레퍼보다 높게 나와요 LED 간지도 없고요 그냥 그냥 저렴한 맛에 쓴 제품인데 이것도 추천목록해서 빼고 싶습니다 어 조택 게이밍 트윈 제품도 똑같아요 레퍼런스 디자인에 부스터 클럭도 FE 에디션보다 낮고 뭐 예 별다른 특징 없어요 이것도 그냥 싼 맛에 쓰는데 솔직히 이거 쓸 바에는 그냥 벤투스 쓰지 하하 이것도 패스하도록 할게요 네 개간지 모델 개간지 모델 생각보다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인데요 개간지 모델 EXOCE 에디션은 하얀색이죠 아시다시피 쿨러가 하얀색이라 이뻐요 근데 이제 디자인이 이 개간지 제가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있을텐데 어 개간지 아 이거는 블랙 에디션인데 화이트가 없네요 여튼 이 개간지 EXOCE 에디션 보면은 캡피시타가 솔리드 캡피시타에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그 파운더스 에디션보다도 낮은 등급의 예 캡피시타를 사용했습니다 근데다 클럭은 파운더스 에디션보다 높게 잡았죠 펜 같은 경우에는 80mm 펜 3개를 썼는데 이게 직경이 작다보니까 풍압을 높이기 위해서 좀 소음이 있는 편이에요 심지어 거기에다가 이 제품이 히트파이프를 긴 긴 히트파이프 넣는 대신 숫자를 줄였어요 3개로 그래서 전원본도가 높아요 매우 높습니다 전원본도 90도를 넘어가요 플로드시에 어 그리고 그냥 쿨링 성능은 레퍼런스랑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레퍼런스보다 뭐 비슷하거나 일리도 낮을텐데 이 제품은 제가 추천드리기 좀 애매합니다 갤럭시는 호프 빼고는 피하는게 좋지 않을까 라는 느낌을 드릴 정도로 개간지 EXOC 모델은 추천을 안하구요 그나마 아까 제가 살짝 보여드렸던 블랙 에디션 기판이거든요 예 블랙 에디션은 그냥 레퍼런스랑 거의 동일한 디자인을 채용했어요 보이시죠 거의 동일해요 배열이고 뭐고 레퍼런스랑 비교해서 딱히 떨어지지 않고요 가격은 EXOC보다 쌉니다 다만 클럭을 파운더스 에디션이랑 동일하게 맞춰놨어요 1800으로 펭개수 동일하고요 요 놈은 히트파이프가 넉넉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위에 EXOC랑 다르게 그래서 온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둘 다 높은건 어쩔 수 없고요 왜? 전원부 품질이 그냥 파운더스 에디션이랑 똑같은데 아니면 더 낮은데 클럭을 땡겨놨거든요 팬이 또 80mm 팬이라서 딱히 뭐랄케 하죠 엄청난 장점이 없는 제품들 둘 다 다만 가격대는 90대 후반 90대 중반으로 저렴한 편이니까 사셔도 뭐 상관없긴 한데 추천 제품 아니에요 일단 어쨌든 유통사가 AS를 잘해주는 편이다보니까 자체 평점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았어요 기가바이트 게이밍 기가바이트 게이밍 이거 화이트 이 제품은 이제 10만원 정도의 가격을 가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SP캡을 썼어요 클럭도 파운더스 에디션 보다는 30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세 개의 편을 쓰고 있지만 갤럭시 라인보다는 그래도 직경이 좀 더 큰 제품을 썼어요 히트파이프는 같은 숫자를 쓰고 있고요 갤럭시 제품 6개 이것도 6개 백플레이나 멸감지는 다 있는 편인데 온도 자체가 갤럭시보다는 좀 착하게 나와요 이거 뭐 찾아봐도 잘 안나오긴 하던데 지금 80대 한 중반 정도 나올거에요 커스텀 키판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 가격에 비해서는 딱히 좋은 품질을 하기 그런 그런 면이 있어서 그냥 그런 제품이 있다 하고 보고 넘어가시면 될거에요 예 그리고 뭐 기가바이트 제일 저렴한 아인이죠 WF3 이것도 그냥 저렴한 맛에 이런 제품이 있다 하고 넘어가시면 될거에요 아수스 스트릭스 아 그렇게 대우받던 아수스 스트릭스가 왜 여기 있느냐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당연히 아수스 스트릭스이기 때문에 가격이 싸진 않아요 보시면은 호프보다는 비싸고요 그리고 그 어로스 익스트림보다도 비싸고 그 AMP 익스트림보다는 약간 싸지만 AMP 익스트림 코어 보다 비싸요 그냥 비싼거죠 그냥 비쌉니다 그냥 비싼데 물론 초코는 알로이 초코 괜찮을거 썼어요 전원부는 뭐 여기 있는 등수로 따지면 나쁘지 않은 전원부 쓰고 있어요 엠텍이랑 비슷한 전원부 쓰고 있죠 다만 요 놈도 호프랑 동일하게 앞면에는 솔리드 쓰고 있구요 이거 있을텐데 아수스 앞면에는 솔리드 캐피스탈을 박아뒀고요 뒷면을 보면은 탄탈룸 캐피스탈을 따로 박아뒀어요 요건 장점이에요 네 아주 좋은 장점이에요 클럭 같은 경우에도 뭐 개간지 모델이나 아니면 위에 뭐 시오코나 트리오나 비슷한 1860이에요 뭐 여기 이 스트림라인들에 비교해서는 좀 낮은거죠 그리고 호프보다도 좀 낮고요 펜같은 경우에는 세개의 펜 80mm 80mm짜리 세개의 펜이 들어가 있는데 어 이 제품을 왜 추천 못 넣게 안되냐면 가격에 비해서는 역시 아수스는 이름값 못한다 맞죠 이정도 가격대인데 딱히 이 전원부에 이중 캐피스탈을 썼다는거 빼고는 장점이 크게는 없어요 다만 캐피스탈을 이중으로 썼기 때문에 온도 전원부 온도면이 매우 낮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P모드 기준이에요 퍼포먼스 모드 이거 Quiet 모드 Q모드로 하면은 온도 좀 높게 나와요 P모드 기준으로 전원부 온도도 착하고 GPU 온도도 착합니다 그러니까 비추 목록은 아닌데 사실 아수스 이름값 하려면은 좀 더 좋은 품질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뭐 AS도 요새 통합의 AS에서 딱히 별로 좋다고 얘기를 못하겠는데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구요 아수스 스트릭스 살 바에 어로스 익스트림 산다 어 저도 그 생각에 공감을 하고요 이거 살 바에 호프 사든지 이거 사든지 아니면 이거 사겠습니다 네 제 생각은 그래요 물론 뭐 온도면까지 생각한다면은 역시 호프 호프가 최고지 싶습니다 하하 아니면 코어 익스트림 코어 사서 이거 쿨러 속도 45% 고정했으세요 자 그 밑에 자 듀얼이라고 요새 아수스가 저가 라인을 내놨죠 네 08이랑 A8이랑 둘다 가격은 저렴합니다 차이점은 클럭 차이만 나구요 클럭이 차이가 꽤 많이 나요 가격 차이는 뭐 2만원도 차이 안나는데 클럭 차이 많이 나니까 살거면 08이 사셔야 돼요 근데 이 제품들은 히트팔백에서 확인하기 힘들더라구요 그리고 LED 없어요 간지 없어요 간지가 없어 온도같은 경우에는 레퍼런트 기준에 비교해서 많이 낮게 나와요 코어 온도는 한 8도 정도 낮게 나옵니다 밑에꺼는 9도 정도 낮게 나오구요 전움보 온도는 측정했는걸 못찾아서 어떻게 평가를 못하겠는데 그냥 싼 맛에 쓸 수 있는 제품이다 라고 생각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아수스는 샌라인을 하더라도 100만원이 넘어가는 가격이라서 사실 이거 살 바에는 저는 3만원 더 주고 호프 사겠습니다 하하 여튼 그렇게 알고 넘어가세요 컬러풀 컬러풀 아이게임제품이 이거 이뻐요 하하하 뭐 제생각이긴 한데 이거 옆에 얘도 옆간지가 괜찮은 편이에요 뭐 그건 일단 넘어가구요 컬러풀제품은 둘다 가격이 저렴해요 90만원 안하는 제품이 있고요 90만원 중반의 제품이 있고요 기판 자체는 레퍼런스 기판을 채용했어요 똑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위에 제품은 어드밴스는 그나마 제가 보여드릴게요 기판은 똑같아요 어드밴스는 그나마 그 파운더스 에디션보다 30클럭이 높은데 아 30클럭 아니 파운더스 에디션 클럭이 똑같은데 밑에 블레이저 제품은 옆간지도 없고 클럭이 그냥 레퍼런스랑 똑같아요 네 제가 지금 섞어서 얘기하는데 헷갈리지 마세요 파운더스 에디션이 레퍼런스는 아닙니다 근데 뭐 수입사가 웨이코스다 보니까 아시죠 AS는 CS이노베이션에서 하고요 온도 자체는 매우 착하게 나옵니다 쿨러 디자인은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코어 온도도 한 11도 낮고요 전원부 온도도 레퍼런스가 90도에 육박하는데 10도 이상 낮습니다 그냥 저렴하게 쓸만한 제품인 것 같아요 컬러풀은 에브가 에브가 간지 많이 난다고 좋아하시는 분도 많았는데 사실 뭐 2000시리즈 오면서 옛날에 그 간지가 없어졌죠 900번 때 에브가가 간지가 좀 있었는데 좀 아쉬운 브랜드가 되어버렸습니다 요새 옛날에 간지가 없어요 기판 디자인은 에브가도 어 어 에브가가 어쨌지 아 예 이게 에브가 기판이거든요 레퍼런스랑 동일한 디자인을 채용하고 있어요 일부가 다르긴 하던데 뭐 크게 다르진 않아요 거의 동일한 그래서 뭐 머스팃이나 탄탈륨 똑같이 썼고요 클럭도 그냥 그 파운더스 에디션이랑 똑같아요 단지 AS는 좀 잘해주는 편이에요 AS 이거 거기거든요 EMTEC 하하 이 제품 뭐 사신다 해도 말리지 않을게요 근데 가격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개인워드 개인워드 이거 팬텀 제품도 옆에가 좀 화려하게 이쁘더라구요 요제품도 개인워드도 커스텀 기판 쓰고 있구요 개인워드 제가 찍어놓은게 있을텐데 여기있네요 개인워드 보시면 위로 조금 더 늘어났죠 커스텀 기판 8플러스 8핀 가지고 있고 여기 두개의 전원버가 추가됐습니다 뭐 특별할 점은 없고 클럭은 게임워드 그 팬텀 같은 경우에는 파운더스보다 75나 높아요 아주 높은 편에 속합니다 보시면 거의 뭐 개간지급이나 아니면은 호프나 이런거 비교해도 밀리지 않을 정도 높은 클럭 가지고 있는데 이거 AS 해주는 데가 DND컵니다 유통사 똑같이 CS이노베이션에서 통합 AS랄거에요 추천하기 좀 애매해요 온도 자체도 파운더스 에디션에 비교해서는 코어 온도라든지 아니면 저렴버 온도라든지 뭐 6도 7도 정도가 낮으니까 나쁘지 않은 제품이긴 합니다 가육대가 좀 이름 없는데 치고는 비싸다는 느낌이 들어요 컬러풀은 확실하게 저렴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얘들은 100만원에 넘어가니까 뭐 갑자기 확 저렴하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 있죠 피닉스 제품도 레퍼런스 디자인 채용 어 파운더스 에디션보다 15호 높은 클럭 거기 뭐 3펜 대충 대충 그래요 게임워드 거는 어 이노 3D 이노 7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i7 제품 있죠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어 뭐 3대 회사가 아닌데도 제법 비싸게 측정이 됐어요 디자인 기판 디자인은 레퍼런스랑 동일합니다 위로 그냥 그러니까 전원부는 거의 동일해요 8핀으로 바뀌었고 여기에 몇가지 추가된게 보이긴 하지만 큰 차이가 안나요 예 뭐 커스텀 기판이라고 하긴 해야 돼요 큰 차이는 안나는데 위로 요렇게 쿨러 때문에 그런지 사이즈를 늘렸어요 그거 빼고는 뭐 큰 차이는 없거야 어 전원부 좀 아쉽죠 커스텀 키판 쓸거면 전원부 좀 늘려주지 위에 공간이 텅텅 비는데 가격은 이렇게 비싼데 말이죠 하하하하 AS는 노말해요 예 자체 AS하는데 잘해주는 편입니다 뭐 특별히 할 말은 없어요 하하하 밑에 것도 특별히 할 말 없어요 이건 그냥 베이퍼 챔퍼 썼다는거 빼고는 특별한거구요 베이퍼 챔퍼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니까 밑에 커다란 박렬판 하나 추가되는데 이게 통째로 히트파이프 역할을 해요 이게 히트파이프보다 좀 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데 그거는 장착하는 기울기에 따라 조금씩 다르거든요 어찌됐든 이것도 괜찮아요 제품이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라 베이퍼 챔퍼가 괜찮다구요 진기 챔퍼라든지 하하 하하 이 두가지 제품 뭐 추천 목록에 넣기 좀 애매하긴 하네요 펠렛 수젝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임태기 수입하는 이거랑 쿨러 디자인만 다르고 똑같아요 몬스터랑 그래서 기판 디자인도 거의 똑같더라구요 이게 수젝 기판 디자인인데 똑같아요 클럽 같은 경우에도 꽤나 높은 편이구요 온도도 전원보 온도는 매우 착하게 나옵니다 전원보도 75도에요 매우 착해요 다만 GPU 온도는 조금 높은 편인데 이건 마찬가지로 쿨러 있죠 쿨러에 팬석을 낮춰가지고 그런거 같아요 소음 때문에 근데 이거 초천문에 좀 넣게 그런게 에스티컴에서 수입하거든요 이거 CS이노베이션이에요 AS는 어 그렇게 쭉 다을퍼들였는데요 시간이 너무 쓸데없이 길어진거 같은데 제가 필요없는 부분을 살짝살짜 편집을 하도록 할게요 총평가 같은 경우에는 음 돈 신경쓰지 않고 괜찮은 제품 쓰겠다 그러면은 기가바이트 어로스 익스트림이나 아니면 호프 익스트림 코어 아니면 그냥 익스트림 요제품중에 하나 추천드리구요 그리고 요제품들이 굳이 싫다 하시는분들 나는 꼭 아수스 간지가 갖고싶다 스트레스 하는것도 말리진 않을거에요 스트레스도 온도도 착하게 나오구요 전원부도 괜찮은 편에 속해요 클럭도 높은 편이고 단지 가격대가 너무 비싸고 유통사 AS가 그리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구요 EMTEC 거 AS 생각해서 세제품 다 살만합니다 가격대도 싸요 이것도 살만해요 그러니까 이 제품 말고 이 제품보다 좀 저렴한 곳 쓰고싶다 여기서도 뭐 가성비 신경쓰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냥 EMTEC 거 노멀하게 쓸만합니다 네 그리고 평점은 EMTEC 제품이랑 비슷하게 잡히긴 하는데 물론 EMTEC 제품보다 낮아요 아이고 잘못 찍었다 EMTEC 제품보다 낮지만 요 노란색 있는 밑에 하단에 세제품 있잖아요 요 제품들도 사는게 나쁘진 않은데 딱히 가성비가 좋은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유통사가 정말 AS 잘해주는 것도 아니고 전원부가 딱히 엄청나게 좋은 것도 아니니까 사도 상관없지만 추천하기에는 아쉬운 제품이라 보시면 되요 흰색하고 녹색은 그냥 비추제품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비추제품 얘들은 아니 이정도 가격대에 사면서 뭐 몇만 더 낮추겠던 요제품 사기는 좀 아쉬운 놈들이죠 총 뼈카가 그렇습니다 음 어떤 제품을 추천했는지는 제가 따로 밑에 리플러 표기로 해드릴께요 어디까지나 선택은 소비자목이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제 말이 100% 맞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이제 똑같은 초크 숫자와 똑같은 모습에서 사용하거더라도 컨트롤러도 조금씩 다를 수도 있구요 아니면 뭐 캐피시터도 비록 솔리드 캐피시터지만 정말 품질이 좋은 캐피시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제 기판 디자인이라든가 아니면은 설계에서 좀 더 최적화가 돼서 안전적으로 비록 뭐 숫자가 작더라도 안전적으로 공급하는 제품이 있을 수도 있구요 하지만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첫번째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이걸 보고 어떤 제품이 좀 더 품질 좋은 부품을 썼느냐 정도는 확인할 수 있는 평가할 수 있는 표가 될 거구요 그리고 온도 같은 경우에도 아시다시피 온도는 우리 부품들의 수명에 직결적인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도 어느정도 기준 삼아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가격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겠지만 이거는 이 가격에 못사는 경우가 많고 계속 바뀌니까요 나머지 부분을 생각하셔서 전체적인 평가를 직접 내보시구요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구요 아 다음번에 2080TI도 해야되는데 또 이거 표 만들려니 좀 까마득하긴 하네요 음 여하튼 2060이 나오면 또 그것도 해야될거구요 시간이 날 때마다 툼툼이 제가 데이터를 준비해서 좀 더 좋은 좀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거구요 이만 컴퓨터 조립한 남자 신성조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빠이빠이 아 끝나기전에 한번 저기 아시죠 이거랑 그거랑 하하하하 이만 진짜 갑니다 빠이빠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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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